일단 나는 발전기만 돌리면 되거든? 이게 설마 발전.. 아닌.. 이게 발전기에 대한 정본가? 배터리가 아닌 것 같고 아니 통을 찾는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발전기를 찾아야 돼 발전기를 돌려야 돼 엘벨을 돌릴 수 있는 이거다 아 찾았다 이거네 이게 발전기네 오케오케 오! 오 아줌마 근데 이 아줌마는 나 왜 안때리지? 저 아줌마 약간 더 미쳤나봐 이상해 더 이상해 내가 근처에 있는데 안 때려 굳이 뭐 자기 손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자신감인가? 뭐지? 저 아줌마 십자가만 보면 저러네 이제 아까 그 엘벨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내가 저 뒤로 갈 때 때릴 것 같은데 느낌이 아줌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조용히 한번 가봅시다 아줌마 기도하세요 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던 일 마주하세요 됐다 됐다 오케오케 여기서 배터리 갈아줘 됐어 됐어 나도 뛰어 잠시만 나도 뛰어 냅다 뛰어 오 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 잠시만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떡하지? 쟤 졸라빠른데? 잠깐만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숨었나? 제발 나 꺼내지마 나 꺼내지마 제발 안 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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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줌마 아 아줌마 아줌마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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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어 와 저 아줌마 개빨라 진짜 나 내 이동속도보다 더 빠른것같에 아 아줌마 보소 근데 뭐 저기서 아줌마가 나온다는 것만 알았으면 미리 통에 숨어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 아줌마는 뭐 별거 아니에요 살짝 피해주고 저 앞에 그 아줌마 아줌마 고깽이 아줌마 여기서 미리 숨어야 돼 근데 이 근처에 숨을만한 통이 있었나? 잠깐만 통이 저기 아줌마가 날 보지 이제 여기서 숨을까 여기? 여기 한번 숨어볼까? 여기 여기 왔나 왔나? 못 봤을거야 데이터라고 아 제발 대좋아 진짜 와 이거 와 이 아줌마 이거 그냥 잡히면 죽어요 이거 이거 뒤에 드럼통에 숨어야겠다 저 아줌마 보자마자 숨는데 여기도 안되네 한쪽 더 뒤에서 숨어야겠다 어 어 오케이 저 아줌마가 살짝 날아갔거든 살짝 어 한방에 죽어요 저기 잡히면 어 답이 없어 어 저 아줌마는 약간 그 아저씨 그 아우라스트 원에서 우리 따라오던 케인있죠 케인 약간 걔랑 비슷하게 계속 따라다녀 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야 여기서 한번 숨어있어보자 여기도 숨는거 하나 있었거든 여기 여기 여기서 숨어있어보자 됐고 저기서 나와 아까 저기서 나왔거든 내가 안가면 안 나오나? 간보나 설마? 와 이 아줌마 간보네 이거 이거 뺀 다음에 피해서 유도한 다음에 가야되는건가? 음 그렇구만 나와봐 저한테 기똥찬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 위에 언덕을 이용해서 제가 쟤를 따돌려 보겠습니다 나온다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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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위 조준하고 지금이야! 좋았어! 완벽해! 달려! 무Act이 됐어 잊고야 예스 으음!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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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녀석 어우 저 아줌마가 제일 센거 같애 긍적이야 강적 그렇지 그렇지 내가 언덕을 봤거든 이거 뭐냐 갓 폴세이크 유 린은 야 근데 린은 아예 못찾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살아나가는 것도 문젠데 지금 뭐야 누구 여자의 노래소리 오 깜짝이야 아 뭐야 내 주인공 아 내 목소리야? 아 무서웠다 지금 내 목소리였어 일단 안열려 가보자 이런 게임이 되게 쫄린다고 계속 막 이렇게 심장이 하는 내내 계속 쫄려있어서 좀 힘들어요 하고나면 좀 에너지가 쭉 빠지지 이 우물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우물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갔지? 어 어 사탄? 사탄? 오 오 뭐야 오 이런 미친 사탄 나 죽은거 아니지 이벤트지 뭐지 방금? 촉수가 나를 어디야 여기는 뭐야 이상한 배수구에 여기 어디지? 일단 죽 가보죠 한번 오 오 뭔소리야 뭔소리야 플리즈 블레이크 왼쪽이다 저쪽이다 이 Aven veloc 뭐 Ident 와 오 오 야 야, 여기 또 학교로 왔다. 과거로 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내가 추측건데 이 남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다니던 학교 같아요, 느낌이. 약간 기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시카의 목소리가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 뭐 이렇게 어두워? 무섭다고 하죠, 지금. 나도 무서워. I'm scared too.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 뭐냐, 이거. 아니구나, 비치구나. 오케이. 저 바닥에 비친 불 보고 쪼는 사람 아닙니다. 뭐야, 방금 못 지나갔어. 나만 봤어, 지금? 못 지나갔어. 이거 저만 본 거 아니죠? 지금 뭐 이렇게 훅 지나갔거든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맞아요, I'm not too. 오늘 발매됐습니다, 오늘. 하이드들이 여기에 숨는 게 있구만. 아아우, 맨. 아임 스케어울트. 제시카? 하이드. 여기 숨는 게 있구만. 그렇다는 거는 숨을 만한 요소가 있다는 소리겠지. 이건 제작자의 심리를 간파하면서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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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방금 누가 웃었어? 이거 도네 소리 아니죠? 뭔소리냐 방금 아니지? 이거 여니까 누가 흐흐흐흐 막 이랬는데? 잠깐만 여기도 오오오아암야야야야 이 위로 넘는거다 넘을 수 있나? 못넘네 어... 아, 의자를 가져와서 혹시 어떻게 가는거지? 여기 위로는 못가네요 이게 설마 소화기로 문을 부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오오 근데 건전지 왜이래 와 근데 이거 진짜 빨리단다 장난아니에요 진짜 배터리 다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이 문들은 다 안열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나왔는데 다른 문은 다 안열려 그리고 저쪽문도 안열렸거든요 지금 여기도 안열리는데 무조건 길은 저쪽이야 저기 바닥이나 아니면은 뭐 위에 있는 것 같죠? 이거 스토리를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우나스트 원 같은 경우엔 정신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렸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약간 두개의 시간을 넘나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주인공의 과거 학교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 본 내용은 어떤 그... 케비넷 조사해보자고? 이거 아까 그 그건데? 아까 그 케비넷인데? 의문의 살인을 당한 여성이 있대서 그걸 취재하라고 왔던 부부 기자가 어떤 마을에 헬기가 추락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이제 종말론을 믿는 종교 광신도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그린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로 가는거냐 케비넷 아이템 뮤직박스 나오지 않았음? 아 그러네 오케오케 오 좋아요 좋아요 굿굿 아니 미친 이 상황에서 이거 왜 돌리고 있냐 또라이 아니야 이거? 놔 놔 이거 왜 돌려 이거 미쳐서 어 아니 미친놈 이거 왜 돌리고 있어 여기서 변태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런거 왜 돌려 여러분들이랑 이거 돌리겠어요 이거? 뭐하러 돌려 이걸 돌리지마 이러고 안돌려도 돼 봐봐 이상해지잖아 지금 더 돌려야돼? 아아아아 찐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더 돌려야된다고? 이거 돌리면 문이 열리나? 혹시? 아닌데 더 돌려? 아냐아냐 한번만 돌리면 돼 뭐지 뭐지? 일단 돌렸어 한번 가보자 어 일단 돌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쪽 문이 열리나? 아니야 안열려 뭐지? 오르골을 돌렸는데 딱히 문이 열리는건 없네요 어 이쪽 문이 열리나? 이것도 아니야 야 미친 여기서 내 배터리만 다 까먹네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어 소리봐 소리봐 잠시만 오하 아 아 아 아 제시카 아 아 미친 제시카 아 개놀랐네 아 문 열어주네 이렇게 되는거구나 아 제시카 인마 아 비명소리 제시카의 비명소리 어 잘가 어 안녕 들어가 들어가 어 제시카 잘가 난 말이지 너를 구해줄 생각이 별로 없 오가 제스 야 저 제시카야? 저 제시카야? 안열려 저거 설마 나 아까 끌어당겼던 그 촉수인가? 느낌이 그렇죠? 아까 나 당겼던 촉수가 오오오오오오옹 F**k 뭐야 뭐야 어, 나 집에 갈래 여기는, 어, 올 데가 아니야 문 좀 열어봐 저기 가야 돼? 잠깐만, 일단 가오.. 가야 될 것 같은데? 출구, 출구 이거 출구 아니야? 안 열리겠지 아우나스에서 출구가 열리는 걸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에게 그냥 한 번이라도 출구를 편하게 열어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 게임은 일단은 저쪽을 지나가야 된다는 건데 지나가 봅시다 제가 절대 쫄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앉아서 슬금슬금 기어가는 거는 제가 겁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전술이죠, 전술, 그죠? 은밀한 진행을 위한 절대 아아아아, 제발 하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뭐 나온다, 손호 손호 어디갔어, 손 더 빨리 갈까? 나 잡히는 거 아니겠지? 어이구, 병장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 좋아 좋아 무난해, 무난해 오, 굿굿 됐어, 됐어, 아 아, 문 좀 제발, 문 뭐야, 뭐야 여긴가? 여기, 이 문인가? 아, 여기다 우오, 어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페이 rise 으 으 canal 뭐야, 여기 뭐야? 여기 signals 여기 뭔데? 여기 뭔데? 여기 뭔데? 야 무슨 세이브 포인트부터 이렇게 때리는게 어딨어 와 아니 야 세이브 세이브 포인트부터 세이브 포인트부터 패는게 어딨어 너무하잖아 뭐야 원퀸? 야 나 길 좀 하라고 자 나 길 좀 하라고 자 헤드샷 때리지 마라 나 길 좀 하라고 자 임마 헤드샷 때리지 마라 진짜 여긴가? 여긴가? 안 열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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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넘어 못 넘어 못 넘어 이거 못 넘어? 넘어 어 나 숨을게 와 개야 저거 과 와 저거 저 책상을 못 넘는다고? 뭐야 얘 어 평소 운동좀 해 운동좀 운동좀 문을 잠가야겠어 어 못 피하네요 못 피하네요 문 잠급시다 어 문을 잠궈야돼 이걸 막을 막을 뭔가가 필요한데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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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났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와 여기네 여기네 그냥 아래로 들어가는거였어 저거 쟤 설마 따라 들어오지 않겠지 우와 잠깐만 야 우와 지비완놈 보이소 저거 야 참 따라오고있어 따라오고있어 참 야 설마 저 앞에 지비완놈 보이소 야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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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따라오는거 개소름이었다 지금 잠깐만 문 옆에 자물쇠가 있었다고? 나무 보았네 이건 그냥 닥치고 빨리 가는게 좋은거같아 어 잘못들어갔다 나 구멍으로 잘못들어갔거든 죽을거같애 어떡하지 쟤가 못찾기를 바라야돼 어? 게이득 어 그래 날 죽어 어? 나 안죽었네 힐 박 와 쓰레기보소 야 나 지금 힍 장난해 지금? 야 그럴건 미리 죽이지 어? 붕대를 감으려고 하니까 죽이네 우와 이거 용락 아닙니까 이정도면 붕대를 감으려고 하니까 죽이시네 여기서 바닥을 봐야돼 바닥 바닥 어디지? 아 여기구나 빨리 가야돼x3 빨리 가야돼x3 달려x3 뒤에 따라오고 있을거야 아마 뒤에 따라오고있다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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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x3 빨리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됐다x3 아 나가서 숨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여기 또 오 뭐야 동네가 어디가 여기 어디가 어디가 야 올리가 야 살려줘 올리가x3 어디야 구멍있어 구멍? 잠깐만x3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나 없어x3 아 있어 있어 아 잠깐만 아 개아파 아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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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라 아 int 개아파 에헿BR 와 여기서 부터야 소시기 아니 방금 거기가 길은 맞는거 같은데 근데 거기서 대체 어딜 가는거지? 일단 여긴 안왔어 여긴 안왔고 그... 넘어가는 그게 너무 높았는데 올라갈 수 있으려나 난이도가 아우나스트 1보다 어렵네요 뚫린 곳을 못봤어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도망치다보니까 뚫린 곳을 제때 못봤어 그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 같다고 반대해봐 왼쪽 방향 여기서 왼쪽 왼쪽 여기 올라와 무빙이다 슬라이딩으로 피했어 한 대를 맞아도 돼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어디야 여기여기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없어 길치가 아니라 길이 안보인다니까 왼쪽으로 제대로 갔는데 왼쪽에도 없는데 오른쪽은 제가 아까 처음에 갔던데 처음에 갔던데 어디야 도대체 어디야 도대체 집 안으로 가보자 집 안으로 배터리 아래에 있는 아이콘은 저게 이제 카메란데 왼쪽 마이크는 음성 모드고 약간 이런거 있어요 이분들 길치의 정의를 모르시네 길치는 뭔가 이제 남들이 다 알만한 혹은 유명한 데에 대한 길의 정보라던지 아니면은 내가 한번 가봤던데를 기억하는 그런거지 생판 처음 가는 길을 모른다고 길치는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다 문 열린 집 한번 들어가보죠 가둬 가둬 아 여기다 여기네 여기네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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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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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물데 없니 스물데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잠깐만 잠깐만 좋아 좋아 밀당이다 밀당이다 야 봤냐 무빙 봤습니까? 쩔었죠 지금 얘 지금 나 아래에 있는 애 꺼내려고 했는데 내가 뒤로 빠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니까 못찾는데 멍청한 녀석 아 무빙 지렸구요 지금 이기들 이기 무빙이지 어 이거지 이거지 멍청한 이 쉐끼 닫어 닫어 문 못단나 이거? 여긴 뭐지? 지하, 지하로 가는 길이 있고 오 복idden 여기 숨을때 있나? 여기 숨을때 없는거 같은데? 숨을때 있나 여기? 여기여기여기 됐어 됐어 야 하나도 안보여 지금 숨어있는데 하나도 안보여 오오오오 깜짝이야 오오오 아아 잠깐 잠깐 보이지않아도 자 사플 사플 한번 갑시다 사플 여깄다 여깄다 설마 문열지 않겠지? 간다 간다 갔어 갔어 왼쪽에 그 게이지바를 보면은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 돌아가고 있는거야 지금 요키이 좋아 좋아 이제 나 아래로 가면 될거 같은데?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왜이렇게 안가아 잠깐만 어어 좀 가라 좀 또있어 또있어 저 왼쪽 방에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여기여기 온다 온다 발소리봐 발소리봐 간건가? 이게 좀 애매하다 게이지에 차는 정도가 좀 애매해서 간거겠지? 가자 가자 쫄지마 쫄지마 어? 저거 아니거든? 쫄지마 오! 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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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쫄아 오케이 아 저 아저씨 철벽방원에 오랜만에 갈냥님 방송 들어왔는데 갈냥님 컨트롤 여전히 지리네요 아 홍차님 반갑습니다 천원동원 감사합니다 홍차님 어 쟤 왜 안가? 뭐하는애야 쟤 너 안가냐 진짜? 오 오나오나? 안돼안돼 오면 안돼 오면 안돼 오면 안돼 잠깐 가라 좀 오 잠깐만 아 나 이 이씨 갈려 갈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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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쯤 길쯤 됐어 여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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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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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아아 들어가 더 힐 아아 걸렸나 걸렸나 뽀뽀뽀 와아 됐다 와아 쩔었다 진짜 와아 와 쩔었다 진짜 와아 아 리빙님 감사합니다 와아 지렸다 절묘하게 들어왔다 아니 도망치기 바쁜데 문을 언제 잠궈 일단 이거 문 한번 잠가볼까 잠가볼게 내가 도망치기 바빠 죽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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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